지난 50년 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온 삼성그룹. 그 가운데서도 주력인 삼성전자에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생깁니다. 오는 16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경기 화성 공장 정문 앞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10일 설립 총회를 했고 그제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입 의사를 밝힌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200명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3개의 노조가 설립돼 있지만 앞선 노조들의 경우 인원이 30명이 채 안 돼 유명무실한 상황. 하지만 이번에 만들어지는 노조는 제법 많은 노동자가 참여하고 특히 양대 노총 가운데 하나인 한국노총에도 가입합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노조가 지난 2013년 민주노총에 가입했지만 본사노조가 양대 노총 중 한 곳에 가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토요일인 오는 16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어 같은 날 한국노총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참가하면서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합류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이어 같은 날 한국노총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는 전국노총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하는 전국노총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하는 전국노총을